나라가 허락한 도박 아닐까? 그거 주식 말기인걸요 괜찮아 그 전에 볼 거잖아 어 그러네 설명 어쩌면 이렇게 쏙쏙 이해가 가게 오늘 아주 좋은 거 배우고 갑니다 지금 아마 영상 나갈 때는 조회수가 30만이 넘은 영상이 있는데 엄청난 주부 주식 유튜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엄청난 내공을 가지신 주부 유튜버를 모셔봤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관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언제 샀느냐 내가 결혼은 빨리 했어 결혼은 빨리 했는데 매수를 늦게 했네 제가 천을 박았어요 천은 영원히 존버할 것이다 제가 우리 단테님을 클럽에서 만났잖아요 아 그렇죠 학창클럽에서 네 네 클럽하우스라고 거기서 밤에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주식을 대박 이뤄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사도 되냐 안되냐를 물어보다가 인연이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말을 섞게 되었습니다 빨래하시다가 이제 빨래질을 좀 당하신 네 표현 너무 그럴신데요? 빨래를 짓을 당했다 제가 연구 좀 했습니다 제가 영상 봤는데 영상에서 그 권강강님이 주식 투자를 이제 하셨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네 아직 안 뺐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가장 재밌었던게 그날의 온도와 그날 진짜 그날의 온도와 그날의 습도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아 이건 사야된다 아 근데 어땠어요? 막 날씨가 좀 푸근했어요? 아니 습도도 완벽했고 햇살이 삭 비치는데 정말 그 아시죠 영국문에서 매수버튼만 보이는거에요 이렇게 다른 버튼도 흑백이고 매수버튼만 컬러였어요 그걸 누르는데 거짓말처럼 진짜 사고 바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그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홀쭉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통통했거든요 아 다이어트가 그냥 그니까 맘고생 다이어트가 최고에요 뭐 쓸데없이 돈 쓸 거 없이 주식하시면 살 쪽 빠집니다 아 요즘 뭐 다이어트 건강보조제 이런거 많은데 다 쓸데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주식하시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근데 주식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부도 하나도 안했고 뭐 주식 영상 보는 것도 제가 여기 앉아있을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저런건 사행성이지 나라가 허락한 도박 아닐까? 저런걸 왜 해라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주변에서 다 주식 얘기를 하고 다 그걸로 돈버서 이걸 내가 지금 안하면 다들 나중에 시간 지나서 집에서 돈 세고 있을 때 진짜 나 혼자 밥통에 김 세는 거나 보고 있을 것 같고 나 혼자 거지 될 것 같고 나 혼자 안하면 왠지 바보 되는 느낌이에요 오오 맞아요 요즘에 그리고 지금 솔직히 아파트 값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지간히 벌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요즘에 사실 안 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영상 찍었을 때가 제가 인생에 부가세를 치렀다 10%가 빠졌다라고 했는데 아 네네네 어제 한 20분 더 빠졌죠 깜짝 놀랐어요 어플을 지워도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어플 지워도 단톡방 같은 데가 있으면 무슨 그거 아세요? 리딩방? 아 리딩방? 네 리딩방 아니죠 뭘 리딩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제가 그전 영상이 있어요 그걸 올리고 나서 다이렉트가 저희 리딩방을 홍보를 해주신다면 무료로 정보를 드리겠다 저희 리딩방에 오신 분들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 수익률이 보장돼 있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 나 홍보할 뻔했잖아 정말 정말 심평했거든요 사실 리딩을 해서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으면 자기 돈 넣으면 돼요 리딩을 할 필요가 없어 왜 리딩을 해 내 돈을 넣어서 내가 돈 벌면 그걸로 훨씬 더 수익이 큰데 저도 가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한 달에 몇 십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조금씩 다른데 좀 싸요 좀 싸요? 좀 싸요 몇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버려도 될 돈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가 간절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약간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있어요 저는 어떤 비유를 받냐면 극단적인 비유라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저 주식 말기인 거예요 아직 아닙니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상황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열풍이었던 게 구충제 개구충제 기억나세요? 네네 그거를 먹는 거를 저는 누구도 탓할 수 없다고 혹은 비웃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극단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몰리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는 거 아닌가 건강강림을 비롯한 수많은 지금 우리나라에 5천만 개미분들이 거기 이렇게 몰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삼성전자를 사셨잖아요 네네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도 개잡주 안 산 게 아 그렇죠 네 그 첫 입문이세요? 네 그거랑 현대차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초탑으로 그때 당시에 그리고 현대차가 아이폰이랑 애플 애플이랑 뭐 샀네 그러니까 아이카 나온다고 애플카 나온다고 저거 아이폰 쓰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이쁜 차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 바퀴 한 4개 달리는 거 아니야 이게 커지면서 대박이다 이거든 막 뉴스 나오고 되게 공식화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가 사고 나서 또 뉴스가 나온 거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래 약간 전공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딜이라는 게 헤어진 연인과도 같은 거라 언제 다시 재결합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을 가져보시는 것도 아 그래서 댓글에서도 다들 아 그렇게 맞아 다행히 그 두 개는 존버하면 언젠가 승리한다 빼지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애쓰전자는 이제 몇 층쯤에 계시다고 그 애쓰전자 보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이제 시그니엘 약간 예예예 타워팰리스 완전 타워팰리스 거의 옥상층 9층 때에서 이제 입점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물타기? 뭐 물타기를 해라 진짜 완전 초보 입장에서는 물타기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잖아요 아 그 얘기가 결국에는 쩐을 더 써라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제가 또 이게 빠르지 못하니까 도대체 얼마를 물을 타야 물이 이게 희석이 될 것인가 계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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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아직 거기 있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음 7층 6층 떨어지면 네 그때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 삼성군사가 망하지는 않겠죠? 나만 망할 것 같아요 아 삼성군사는 안 망하셨죠 삼성군사는 안 망하셨죠 이재홍 회장님도 안 망하고 부회장님도 안 망하시는데 네 아무도 안 망해요 대한민국도 안 망해요 나만 망해요 너무 걱정이 되고 사람들 이거 무슨 자금이라고 하던데 그 여유자금 네 여유자금으로만 투자를 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여유 있는 사람이 어딨어? 아 그러면서요 여유자금이 어딨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 무슨 돈으로 머선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집 융자를 갚을 돈이었어요 아 그쵸 솔직히 융자라는 거는 집 팔 때 같이 털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쵸 스스로를 계속 합리화 시키는 거야 그쵸 괜찮아 그 전에 벌 거잖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영상 댓글을 봤더니 네 이제 다양한 그 주식들을 추천을 해 주시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네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종목 추천하지 말라고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 제발 종목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짜 왜냐면 제가 팔 남기거든요 이외로 그리고 어쩜 이렇게 뭐 사세요가 아니라 내가 언니 같아서 정말 안쓰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이건 사서 얼마에 팔아라까지 정확하게 적혀 놓은 거야 그 막 가격대가 명확하게 써있고 그래서 아 뭐 이런 걸 써놨어 하고 캡쳐를 해놓는 거야 내 마음속에 저장해놓고서는 네 뉴스에 어 그 나의 랜선 언니가 말했던 주식이 오 실검에 나오는 거야 네네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댓글 보고 샀죠 샀죠 메디톡댕 네 메디톡댕 그 메디톡댕은 뭐하는 회사죠? 제가 그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국산 보톡스 아 맞죠 왜냐면 제가 피부과에서 주름이 이마에 네 손가락이 낄 정도였어 근데 주름이 어떻게 생각해? 진짜 그 정도로 깊었는데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파는 보톡스가 있다 원장님께서 그게 메디톡 기억에 담는 거야 아 애국자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국산인데? 그리고 내가 심지어 들어본 적이 있어 K 보톡스 K 약국 그래서 샀죠 이거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 나라가 허락한 도박 아닐까?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도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갈 때까지 갔다 한국 주식이 그거잖아 이제 고점 신호인가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간에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네네 사기 전에 물어봤잖아요 네네 그때는 사기 전이었다 네 그때는 사기 전이었어요 왜 빨리 대답을 안 했어요? 네? 아 왜 이렇게 빨리 명확하게 대답 안 해줬냐고요? 사도 되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사도 되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 아마 뭐 올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나? 거의 뭐 그랬잖아요 다 피해가시네요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물론 이제 엄청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약간은 확실해지는 것들이 조금은 있지만 하루하루는 사실 워렌버핏 할아버지가 와도 몰라 그럼 지금 취미로 하고 계신 거예요? 주식을? 아 주식이 취미는 아니죠 저는 이제 업으로 하니까 그래도 나름 투자매사라는 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업으로 하고 있긴 해요 아 그러면 돈을 내면 알아서 굴려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오오오오오 네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오오오오오 네 저는 완전히 쫄보의 투자 요즘 뭐 핫한 것들 주식 얘기하기 이름하기가 뭐 이름 얘기하기가 약간 겁나지만 어쨌든 뭐 그런 주식들보다는 작돈주 말고 그냥 한 2, 3%에서 잔잔바리로 네 잔잔바리 아 긴 잔잔바리입니다 긴 잔잔바리 제가 채널명 바꾸시면 훨씬 더 메리트 있을 것 같아요 아 바꿀까요? 김 잔잔바리 잔잔바리팀 강강님 채널에서도 네 주식 컨텐츠를 계속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다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서 노동소득으로만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네네 투자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베푸른 치과 총액이 얼마일까 네 뭐 이런 거를 맨 처음에는 얘네가 각각 얼마씩 하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물건 살 때 뭐 에르메스 백을 사야 돼요 예를 들면 오 너무 설렌다 너무 설레죠 그럼 에르메스 백이 얼마인지는 보면서 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네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의 가격이 얼마인지부터 알면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오 그러네 설명 어쩌면 이렇게 쏙쏙 이해가 가게 하세요 아 이거 좀 잘한 거는 네 아 그치 근데 내가 삼성전자 살 거면 사실 삼성전자 주식은 조각이라서 그 조각 갖고는 좀 애매한 주가는 애매한 면이 있고 전체 가격이 일단 얼마인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백 살 때도 생각해보면 에르메스도 있고 뭐 루이비통도 있고 샤넬 샤넬도 있고 그렇죠 브랜드를 잘 몰라가지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랜드가 세 개가 있으면 각각 백 가격들은 어쨌든 알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쵸 그쵸 사실 주식도 똑같거든요 너무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에르메스가 사실 애플이에요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애들이 아마존이나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천상계곡 여기서 그래서 투자를 결국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쿨메을 사는 거예요 쿨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샤넬백을 살 수 있으면 대박인 거잖아 너무 행복하죠 저렴한 가격 그쵸 그쵸 남들 천만원씩 뭐 이천만원씩 사는데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구백만원에 사면 대박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투자가 똑같아요 샤넬 백과 에르메스 백의 가치가 매일매일 바뀌어요 네 주식시장에서는 그러면 그때 이게 싸졌을 때 그때 이제 싹 싹 잡아야 돼요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순서가 뭐냐면 이 시장에 누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누가 있고 얼마인지는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내가 만약에 매직톡신 20만원이 완전 최고점인 걸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텐데 그쵸 뭐 그냥 세빨가니까 지금이구나 그래서 백 사듯이 주식 투자를 좀 하시면 될 거 같고 산 다음부터 팔 때까지의 그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되면 저 해골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다이어트 되고 주식 아니 주식하시면 살 쪽 빠집니다 살이 빠지거나 아니면 계좌가 두둑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 되는 거 아냐 네 오늘 아주 좋은 거 배우고 가네요 네 좋은 거 큰 거 배우고 가네요 네 큰 거 가방 사듯이 잘 알아보고 주식을 사라 네 오늘 좀 도움이 어마어마한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거 그냥 뭐야 접대용 멘트 아닌가요? 아 맞아 맞죠? 영혼이 없어 어마어마한 도움이 뭐야 오늘 도움은 좀 안 된 거 같지만 아니 근데 마음의 평안을 약간 얻었어요 어 그거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삼전이랑 현대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네 망하지는 안 확실하죠 네 삼선이랑 현대는 믿고 있어요 당분간은 망하지는 않은데 네 당분간은? 당분간은 망하지 않겠죠 당분간이 아 뭐 한 몇 십년 안 망했지 설마 망하겠어요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심심하신 분들은 또 권감각님 채널에도 네 방문해 주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또 만나요 네 빠이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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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